이번에는 서울 동작의뢰 국민의힘 후보 나경원 후보를 비하하는 포스터물이 논란입니다. 왜? 어떻길래? 이러합니다. 냄비는 밟아야 제맛. 냄비는요.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를 저렇게 밟아야 제맛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류삼령 후보 사진 보이시죠? 동작의뢰 민주당 후보 니키 이런 사진과 함께 냄비 포스터물이 지금 논란입니다. 추정컨대 일부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저 포스터를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구자홍 차장님 저 포스터 어떠세요?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에이 라이브에서도 다뤄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는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북돋아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런 네거티브 선거 행태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께서 염증을 느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고 자신이 상대 후보에 비해서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잘하기 경쟁을 하는 후보에게 오히려 더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유삼령 전 총정의 경우에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경찰 회의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민주당에게는 인재 영입의 기회가 됐고 총선 출마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자신이 출마해서 앞으로 경찰 행정을 어떻게 달라지게 할 것인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선거운동을 해야지 상대 후보를 비하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혐오하는 표현을 써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은 오히려 표를 얻으려다 오히려 표를 읽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유삼령 후보는 우리 캠프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지금 뭐 추정컨대 이재명 대표 일부의 지지자들이 저 포스터를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냄비 부적절하죠. 부적절합니다. 선거는 소위 페어플레이 해야죠. 후보를 여성 후보 냄비 안 됩니다.